이분들 점수가 너무 높은 이건 솔로고 스쿼드 2위고 스쿼드 46위고 스쿼드 36위야 너무 상위에 50명이 3명이나 있어 여기 어디 가는데? 저는 왜 내렸어? 담배 피고 와서 얼차네 아 어디 가는데? 너보예요 너보우 나 내릴 뻔했어 순간적으로 아 쟤가 왜 저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질만 하기 때문에 오오오오 밀타에 오히려 없 한 바퀴 있네? 네 있어요 음 차가 안보여요 밀타 2스쿼드 아 뽀기 먼저 먹는다 여기 내려가지고 차탈관 레드 뚝배기 터뜨려야겠다 밀타 3스쿼드 저 포트 한 대 탄다 두스쿼드인데 남짜로 돌립시다 이거 어 거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근데 거기 많이 가요 저 AR 두개 한명 기절 내 옆에도 한명 있었는데 여기 걸어다니는 애 있었는데 거기다 네 걸어다니는 한명 있었는데 3층집 들어간거 같은데요? 자세팀 네 어 거기서 지나가 이제다 이제다 3층집 3층 째 앞에 3층집 1층 담배라 짜식아 알겠어? 3층집 2층 3층집 2층 네 앞에 제 앞에 와 이거 자기 팀을 자기가 치였어 3층집 2층 이거 이거 제가 잡으면 그거 해놨어요 아 어 뭐 던지는데요? 자살할라 하는거 같은데? 얘 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얘 또 하이야 어 바꾸라 했어요 바꾸라 했어 기절 이거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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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돌아오는데요? 아 이따 간다 간다 버기가 계속 그거예요 버기 버기 갔어요 남자가 어 버기 내렸어요 버기 버기 이 집에 내렸어요 오오 이 친구 약간 이상해요 저한테 왔거든요? 야 너 뭐해 밀타 많아 밀타 두 파티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왔어 나한테 그 버기요? 그게 아니라 음 저 건초 한잡이 있는데 지금 왔습니다 어디죠? 몇 번이죠? 3번이요? 잠깐만요 여기 한 여정도 있는거 같은데 4번 지금 여기 세웠거든요 4번 4번 어 와 큰일날 뻔했다 와 자 갑니다 지금 제가 보는 방향 여기 정확하게 여기 있어요 초록핑 초록핑 걔 AR 어디서 못갔냐 아까 내가 말했듯 그 뭐지 저기 눈쟁이님이 찍어주신데 제가 찍어둔는데 그 밀타 그 3층집 옆 반대편에 있는 집 거기서 파밍하러 들어왔어 지금 여기서 점프하고 있어 초록핑 오케이 어디인지 알겠다 지금 컨테이너 위에서 깔짝깔짝 대요 아 그럼 저 이거 넘어가면 바로 보일 것 같네요 아 컨테이너 내려왔다 지금 여기 제 입구 쪽으로 붙으려고 해요 초록핑 어 여기 앞에 한 명 벗고 있는 애 말하는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힐 나이스 어 빼갑시다 맛있겠다 어 어 그렇게만 해도 DP 치 60 60 60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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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어요 아 아 뭐야 아 에바야 또 뭐지 아 개피 개피 기절 아 왜 이렇게 안죽냐 와 나 DP 존나 3렛깝바야 노갔어 근데 상대 왜 이렇게 안죽어요 아니 나도 방안돼 저거 저도 금방 5댄가 맞고 죽었데요 쟤 하하하하 차타고 온다 한 명 오? 5방향? 유에이지?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쟤들 약간 차 세운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네 세운 것 같아요 아 저 섬네 빨라다시아 있네 저 다시아는 아까 DP꺼 네 또있어 또있어 거기 아 또있어요? 잠깐만 나 이거 붙어 싸워야돼 잡으려면 어디있냐면 여기있어요 주황핑이 있어요 아 걸어서 한 명 더 붙는다 주황색 핀 쪽으로 주황색 핀 쪽으로 두명 세명 그 차고집 들어가요 세명이 아니라 세명 한대 주황색 다시아 뒤에 한대 두명이 우 아아 개같은 놈들 차고집 들어가고 그 앞에 주황색 다시아 있는데 그 뒤에 두명 있어요 차좀 배울게요 이거 차좀 뒤로 넣어야겠다 오토바이 타이어터지 일단 아 차 나 잠깐만 내 쪽에 두명 붙었어 왜 붙은거야 이거? 네? 내 쪽에 두명 붙었어 나 지금 마이크로지 하나 있는데 호빈아 너 차 없어? 아니 차 있는데 내 차보고 세웠어 지금 얘네 내 차가 저희 초록빙이거든? 이거보다 갑자기 세웠어 한명 기절 한명 더 기절 한명 나왔어요 주황색 다시아 뒤에 터뜨리면 되겠는데 한명 살렸어요 네 차 터뜨렸고 아직 뒤에서 한명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 담벼력 뒤로 차고집 들어가요 한명 차고집 들어갔어요 담뚝 형님들 저 빤스런 쳐야 됩니다 네 네 거기로 간다 거기로 간다 일로 온다고요? 네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요 더블루 방향 로드님 쪽으로 이거 사운드 내서 그런가봐 아 M16 왜케 안맞냐? 아 M16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섬이 얘는 뭐야 저거 저에서 죽은거 뭐야 저거 뭐야 라인에서 죽었네요 붙을게요 각이 너무 안좋은데 각 안좋으면 그냥 있어요 제가 알게 제가 최고집에서 안보이면 한팀 끝 아니요 다른팀도 있지 스카스카 두명이야 두명 두명이야 두명 어 오토바이 끝났어 오토바이 끝났어 어 밤벼락 두명 미치파악 안되고 하나는 어 내가 디모가 줄게 눈쟁이님 쪽에서 30방향 30방향 피님 대충 찍어줘봐 야 차고집 딥 여기 노란빙이 아 차고집 딥 확인했어 확인했어 사람 내 쏘질 못해 하나 안돼 얘 뭐지? 아 눈쟁이님 쪽으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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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님 쪽으로 아 체크 밤벼락 붙었어요 확인 확인 제가 뒤통수 채워드릴게 아 로드님이 더 빠르겠다 나보다 거구로 걸게요 아 뭐야 이거 여기 하나 더 있었네 하나 더 있어? 뭐야 세명이야 세명 안도해 두번째 기절인데 기절을게 로드님 잡아줘 나 붙어서 살려도 돼 이거 잠깐만 하나 안에 천천히 해방 천천히 할게 어 공이가 천천히 해 검색할거에요 확인 차고 왔는데 같이 푸쉬 가자 이거 먹을거 있어요? 올라갔어요 에 있어요 있어요 이거 2층에 쓸거에요 아마 양 먹고 같이 푸쉬가자 이거 나이스 나이스 쁘. 바로 삼아 너도 2, 하나하나 너도 2, 2, 2, 3 걔네 출발했다 자 저기 3토바이가 하나 남아있네 출발했지? 어 걔 출발했어 걔네 출발했는데 삼토바이가 하나 더 있네요 저거 먹을까? 담고 버기 뒷자리보다 저거 먹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알았어 기름 없어서 버린거 아닐까요? 근데 삼토바이가 기름 없어질 일이 잘 없을텐데 삼토바이가요? 네 삼토바이 삼토바이 기름 없을 수가 있나? 거의 없긴 하죠 삼토바이 ㅋㅋㅋㅋㅋ 뭐야? 뭐야? 누워있다 누워있다 아 기절 저 뛰어가 한마리 기절 뛰는거 다 킬 다 킬 한팀 끄 정면에 SW 어 SW 차도 내려와요 언덕에서 아 뛴다 집쪽으로 뛰어요 한대 언덕에서도 쏘는데 쟤들 엔덕 언덕이 싸요 SW 언덕 아니야? 정면 언덕도 있잖아 250방향 체크 안돼 못봤어 사운드가 들렸어 사운드가 직쪽에서 쏜건가? 냉산.. 냉산에서 쏘네 계속 아 저기 보인다 한 400 되는거 같은데 유에이지 세워져있는 뒷편? 아뇨 235쪽에요 230 나무 뒤쪽 이거 식생이 가렸어 지금 단풍나무 뒤쪽에 있어요 다 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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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는 없는거 같아요 10방향 어 언덕 언덕 50방향 언덕 올라간다 1평팁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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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터졌어 바퀴 터졌어 저희는 가야되요 바퀴 다 터뜨리고 가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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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우리 차 타자 이거 차도 터지겠어 아이 개같은 놈들아 쏘지마라 가자 가자 우리도 타이어 터지면 다 없어 다했네 이거 어 쟤들 다른 파트랙 싸우는데 집에 있어요 있어요 집에 싸요 어 오른쪽 1평집 오른쪽 1평집 저기있어요 무슨 밀거야 아니면 있을거야 이 자리 먹자 이 자리 이 자리 먹자 그럼 난리났어 언더 200 200 200 200? 200에서 봤어요 어 확인할게 차가진도 있어 205박이 나야 안가왔어 이거 1평집 먹는거 나 아 1평집 클리어 할께요 1평집 클리어 거기서 시야 따주세요 1평집에서 그냥 거기서 시야 따주세요 1평집에서 그냥 10평집을 해봤는데 245박이 2평집 아 여기는 안 보여요 채소 셋 채소 셋 뛰어온다 여기가 해우술 쪽에 양각이거든 우리 조금 해야 돼 어 나 그래서 3투바이 새워냈어 보이지 채소 넷 나 함부로 거기 못봐 나는 오픈되있어서 아 내가 여기 못오기만 할게 뭐야 이거 안맞은거 제각에서 안보여 와 해우수 문 열었어 나 쏠라고 아 여기 보급 떨어졌어요 그 노란핑 근처에 여기 여기 주황핑에 보급 지금 떨어졌어요 금방 떨어졌어요 어 얘네 차 뒤로 뺀다 335로 쟤도 뒤에서 싸우네 50 언덕도 오지게 싸우는데 70쪽도 오지게 싸우고 보이지가 않네 공이 아까 S방향에 있었다 눈이 브리핑한거 들었지 아 확인했어 그냥 뒤로 빠질래 차 끌고 갈게 아 지금 여기서 시합 다 딸 수 있는데 아 따 천천히 따봐 아 무서워가지고 S방향에서 오면 다 벗거든 아 근데 다 벗긴 해 그거 오면 일단은 70방향 1평집은 클리어인거 같아요 오 저희 센터 다음 자기장 어 확인 확인 지켜야되요 여기 여기 자리 진짜 안좋다 생각하는데 아 여기 S방향쪽에서 넘어오는게 너무 넓은데 네 근데 우리 답이 없어요 지금 다 도피할 곳도 없고 아 2평집에 사람있어 2평집에 아 2평집에 150방이야 2개집이 있는데 어 뭐야 체크 2층에 체크 2층에 2층에 둘 같은데 한마리 다운 우리 쳐다보고 있었어 한마리밖에 안보여 어 연막 폈어요 뭐야 2명 2명 아닌거 같은데 2명 아닌거 같죠 3명 아니면 4명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 여기 있으면 안되겠어 와 진짜 강 너무 도답이다 쓸큰집에서 나 보는거 같아 잠깐 매일칭해 뭐야 저거 쓸큰집 1층 사람 아 이거 변태같은 놈들 개발한데 여기 진짜 보고 있었어 와 관음증 너무 많아 여기 좀 안전하게 여기 있어야겠다 아 해우소 안이 제일 안전한거 같은데 이거 양각자 표기소 풀에 치코리타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도핑량이 있는 사람이 지금 도핑해 도핑량이 있는 사람이 지금 도핑해 저거 114 도핑하셔도 될거같아요 그냥 계속하세요 지금 어차피 거의 마지막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히려 이게 더 날끝 아 왜 킬 로그가 안되지 우리팀이 기절을 시켜도 차소리 도로쪽 80방향 우리쪽으로 오는거 아니에요 쟤들 차 다른애들이 쐈어요 아 얘네가 쏜다 UHD 뒤짐 UHD 뒤짐 자신있냐 아 여기 붙었다 한마리 35방향 뛴다 세명 35방향 붙을라고 해 얘네 보러갈게요 좀 가까워해 저랑 아 오케이 체크 능선 반대편 능선 말하는거죠 지금 자기장안에 자기장안에도 6 50 60 자기장 자기장안에 한대 기절 뭐야 이거 자기장 암마리 이거 두파티였어요 붙는 파티는 있는거 같아요 기절 한마리 핫힐 미니 14 미니 14 미니 14 하겐 뭐야 바로 앞에도 사운드 아 나 이거 너무 광 나와 지금 이 집한테 아 나무 보여요 75 나무 뒤에 누웠어요 그쪽 능선따라 애들 있어요 그쪽 능선따라 일단 265컷 능선 올라 능선 보여요 아 쟤 스펙같은데 뭐지 막 빠른데 막 막 막 개빠른데 막 잘못봤나 푸시한다 푸시한다 75 네 75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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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피해 나있어요 한명 오른쪽 아래 돌았어요 에 돌았어요 확인했어요 아 집 나왔어요 150 집 나왔어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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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14 기절 다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집 집 붙어요 160방향 애들 붙어요 지금 도로 건너어요 카페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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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쏘는거 집 파티 집 파티 두명 150 아 집 끝이야 집이 나왔어요 집이 나왔어 붙고 있었어요 도로 건너 도로 건너 도로 건너 도로 건너 얘들 뭐야 이게 안맞아 한명 도로 건너요 한명 지금 건너요 한명 지금 건너요 저거 피일이야 뜨는거 한 명 기절 도로 건너 나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엄청 피일이라서 죽었어 이거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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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컴 해냄어 코멘 에이 인데이 형 이리와 한편 음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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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